끝 클립문제 붙여오기 그 다음 여러분 지금 이과 본문 다 끝났나요? 본문 다 끝났습니까? 이과 숙제 어디였어요? 오늘 원래 어디까지 했었는데 숙제였니? 210에서 229 210에서 229 210에서 229 거기가 어디야? 이거요 이거 무슨 문제야? 기본 문제부터 어디까지에요? 0단계? 120이요 210에서 229 그리고 이거 오늘 채점하고 가야됐나? 바로 가야되는 사람 없지? 저기 때 채점하고 가야되는거 맥출까지 다 풀었네 다 해버렸네 그러면 그러면 자 일단 229쪽까지 여러분 설정하고 가시구요 숙제는 제가 프린트를 하나 더 뽑아서 드릴거에요 문법 프린트 그래서 1, 2과 프린트 풀어오기 자 오늘 시험 뭐 봤어? 이거 복문 출법 봤나요? 네 한번 더 봅시다 이제 계속 반복해야돼 아니다 이제 읽어봐야지 이제 1과 깜목을 다 했으니까 1과 듣기 출복 봅시다 알겠죠? OK 자 단화실로 이동합시다 으면 드라마 딱 ч 기회atl disbelief 이제